자기가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가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자기는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알아서 놓쳐버렸더라 넌 넌의 사랑을 넌 넌의 행복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아 잠깐 써봐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의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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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자기의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놀랐니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놀랐니 전부 얻어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희망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과 당첨의 작은 상황 멋진 그대 지는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모를 느낌 자기의 행복인걸 이제 알겠네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모를 느낌 자기의 행복인걸 이제 알겠네 자기의 행복인걸 자기의 행복인걸 자기의 분위기와 뒤에의 분위기와 너무 사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하하하하 저기 뒤에 계신 오라버님은 저를 너무 째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이렇게 눈을 하나 뜨고 보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너무 설렙니다 네 너무 째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같아요 자기 하루 좀 신나게 해드렸나요? 예 아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아이고 알겠어요 예예 오라버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구요 오늘 우리 다 지도자 분들이시잖아요 예 오늘 같은 하루는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소리도 맘껏 들으시고 그쵸 앞에 이렇게 추도 이렇게 맘껏 추시면 어 오늘이 아주 기억에 나오는 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운 치면서 한번 한 손 한번 드려볼까요? 한 손 한 손 아니요 아니 춤을 아니 에너지가 그냥 하하하하하 에너지가 화 넘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간혹 계시는 우리 작지만 우리 언니들 예 어 남자 10병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를 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한번 박주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같이 할 수 있는 노래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얄멸사라로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아까 우리 아평롱션 오러분이 를 보니까 스태프 한 손 씨로 보통은 아니야 그치? 오늘 같은 날은 아무것도 비비셔도 괜찮아요 얄멸사라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으면 합니다 음악 치세요 에이 뜻대로 호흡 진짜 인제 장 아니 너의 눈빛 provided by You're a real star 이루픈은 너처럼 넌 그것도 보고 저번에 따라서 너의 눈빛 already, You're a real star 너의 눈빛은 너의 눈빛은 너의 눈빛은 언니 한 푼만 줄어봐 전투가 멈추며 사랑을 했지만 지금의 마음이 내었다고 해요 이대로 불러봤더라도 잘하는 눈물을 꼭 사랑하는 게 야이밀는 삶 슬픈 힘 맞춰롱 멀어진 힘으로 맞춰발린다 슬픈 힘 맞춰롱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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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이 많이 웃기서 나는 너를 찾지 못해 생각만은 그만 말하는 건가 나 홀러서 흔들만 흘러들면서 흔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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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흔들면서 다 같이 흥분이 많이 웃기서 나는 너를 찾지 못해 흥분이 많이 웃기 자 우리 넘쳐진 것만은 한 번 합격 한 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흥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 번 합격 우리 행진시 offense 사랑하느던 우리와 hated 한iamente 살기시길 한icion 아주 아무래도 sair 좋은 소리는 추운 이렇게 늘 따라 산 것 같지 않은 순간 한 두 줄 초반을 향한 나라요 나는 초반에 초반을 향한 나라요 희망을 향해 지쳤나요 점수 줄은 처음이에요 그립 같은 심을 잊고 희망을 향한 나라요 한 명에 살고 싶어 한 명에 살고 싶어 역시 용적 지도난 여러분들 오늘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막상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까 무대를 너무 무섭게 노려보신 뒤에 계신 우리 오라버님은 직접 되니까 어머 너무 잘생겼다 응 너무 잘생기고 어머 이렇게 얼굴이 빨갛불닭을 비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노려보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려와서 100길 잘했네 아무리 오라버님들 너무 멋진 분들 많으시네 어떤 즐거우세요? 네 그래요 놀 때는 다 같이 놀아야 돼요 앞에 계신 우리 오라버님들의 이렇게 춤을 보여주신다면 뒤에 계신 우리 오라버님들께서 더군다나 또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와 색깔 맞아서 막 언니 보셨네 이렇게 지역마다 지역마다 다른거죠 이렇게 깃발 들고 계신 분들 좀 높이 해주시면 제가 조금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제천씨가 하늘색 아아 아 반갑습니다 괴산군도 있고 얘 이쪽에 이쪽에 뭐가 어? 은상 아 은상이고 저기 뒤에는 동원 동원 어 대추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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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여기 계시는건 아주 충주씨도 있고 영동군도 있고 청주 아우 많다 진천진평 아우 제가 너무나 너무나 보셨나요 옥차아 그치 그치 아우 아우 오천이나 언니분들이랑 안 오셨네요 하하하하 하하 오우씨 너무 예쁘시다 그러면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원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기쁜 때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흔드시면 그치 올라측 예 지금 같이 오신분들은 더욱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래 한잘 더 해볼까요 다음 곡은 덕지 노래입니다 럭키로요 행운을 가득 드리겠군요 뒤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곡 드릴테니까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럭키로 행운이 여기 어디시라고요? 어디 어디? 진청 진청 아 그래 그래 지금 평화부 진청군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럭키로 행운과 꿈을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한 번 주세요 패스 한 번 주세요 패스 한 번 주세요 해 해 해 해 럭키로 행운을 가득 드리며 권라에게 받으세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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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너를 기다렸는데 이럴 때 깊이니까 너를 만난 아기 홈런히 너를 원하게 두게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를 닿는 날 혼란히 영원히 내게 빛이 못할 줄으로 남아서 내가 숨기고 그곳까지 그들의 향기로 나를 취하게 여러분들 꼭 많이 들어주세요 하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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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난이 cod 극에다 먹으러 우리들의 마음 덕올 nos Show me in the world 으웱 varies 발교내대 그룹 인간 사랑으로 선출 gray Oh, 영원한 친구 Oh, 행복한 날 Oh, 즐거운 인생 아버지! Yeah! Oh, 영원한 친구 Oh, 행복한 날 Oh, 즐거운 인생 Yeah! 저 사라지는 맘에 들어갔어! 저 사라지는 맘에 들어갔어! 낯설이는 맘에 들어갔어! 우린 눈에 빠져나는 친구가 돼서요 소울의 질서를 함께 행복해 내 추억이 돼서요 텐션! 영원한 친구 텐션! 영원한 친구 Oh, 행복한 날 Oh, 즐거운 인생 아버지! Yeah! Oh, 영원한 친구 Oh, 행복한 날 너의 즐거운 인생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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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역시 충청풍도입니다 어, 다음날 같으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박수가 나오는데 정확히 노래가 끝나고 2초 후에 박수 박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정말 충청풍도로 알았습니다 어, 이 말은 제가 말 끝나자마자 에코를 안 해주시면 저 박수님이 집으로 갈 겁니다 에코를 할까요? 네! 그럼 집에 갈까요? 네! 네! 아니요! 우리 조금 더 하고 가도 돼요? 네! 아유, 우리 오라버니 좋아하는지 완전지 나 이제 가늠을 못하겠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대로 텐션! 이렇게 피켓 들어주신 우리 오라버니들 예!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왕 주신기를 계속 주세요 그렇죠? 금년 두신기를 오늘은 이렇게 좀 들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것도 홍보도 하시고 마음껏 즐기셨으면 합니다 어때요? 한번 트로트로 한번 비비해볼까요? 어, 우리 오라버니의 마음이 오늘 사로잡기가 굉장히 힘이 되네요 어, 그래서 번지언거 출반부터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때요?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 대답을 말은 끝나자마자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초 있다 달려가지 마시고 자, 우리 이렇게 시키는거 시키는거 안하는 것처럼 자, 노래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아, 조심해! 따뜻한 분위기로 본지 없는 줄 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추세요! 다시 고! 어, 너무 좋죠? 조금 대답을 참, 내가 그를 깊고 깊이, 깊어 오늘, 우리 이렇게 아시, 구참기! 아시, 구참기! 구참기! 먼지, 내 눈에 흘러내려 이거면 요소가 오면 이제 하루를 항상 익히려고 흥미로운 흥미로운 자 모시 펜스춤 잘한다 정하셨어요 헤이 그래요 우리 가정차는 펜스춤 펜스춤 헤어지면 그리없어 마라 도둬 실라 헤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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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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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 Ow 그 춤을 잘 찍히는 분들! 부탁해! 여신을 더 싫다만은 내 것이요 전부 다 엉덩이에 좁아지지도 아주 높아지지 그 사람은 계속 아무도 사랑한 밤의 책임 동영상 생일이 모든 것을 알아보요 나 참으셨어요! 헤이! 자, 일볼리십쇼! 이쪽 어디냐고요? 우리 엉덩이 여기 어디서라고? 네! 그렇죠! 사랑은 사랑은 밟고 사랑은 밟고 사랑은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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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 지키려를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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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밟고 . 평소 왜 여러분의 꿈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지희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노래자랑의 참가 11분은 다음 무대에 올라가주신 것입니다 아깟씨 오늘